터치하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터치하는 것이죠 예배 잠깐 마치면 오늘은 흩어지셔서 영상 촬영하시고 어떤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촬영하시고 하여튼 전 분과원들이 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또 미비된 것은 다음에 촬영하셔서 11월 3일에는 꼭 교회에다가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0일 날 우리가 시상도 하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화장도 좀 하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은 막 해놓고 또 행동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말에 진심이 안 담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맞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 사랑의 전달 방법이고요 말했으면 거기에 맞게 작은 행동이라도 같이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말로 실은 말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로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그리고 그 말한 거에 맞추어서 또 어느 정도 또 행동으로 또 뒷받침이 되면 이것이 또 진실된 사랑이고 또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행동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말은 잘하는데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담겨 있는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죠 진심이 담긴 말 또 행함이 따르는 말 어떻게 보면 말이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번 주간이 사랑터치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또 사랑을 한번 이렇게 실천하고 또 전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해야 사랑이고 또 전해져야 사랑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행함이 따르는 말로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로 사랑을 시작하시고 또 행함으로 잘 실천하셔서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